야 순두부 잘 먹었다 순두부 없었으면 어려웠을 수 있었어 너무 있게 드시고 진짜 좋지 저를 좀 조회했어요 저를 좀 조회했어요 네? 졌잖아요 조용하시라고 졌다고 왜 그 조용히 하고 있으면 저는 방송에 뭔가 나가면 있어요 사람 입이 있는데 한각장에서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지요 너는 왜 나한테 좀 안 가본적 있냐? 왜 그러세요? 나는 그렇게 막 불편적이 한다? 하하하하하 일단 뭐 준영이랑 뭐 저는 또 제네트 오늘 또 처음부터 지켜왔고 아 먼저 시작하는 건데 계속 또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버렸어는 아닌지 비 아 그러지? 아 어색한 시비 너무 가습한데 찬현이는? 저 사실 앞으로 이제 저는 스케일도 많고 저랑 함께 하시면 형의 마음이 조금 더 영하고 좀 친히 할 수 있고 좀 친히 할 수 있고 네? 저 아직 얘기 안 쓴다 하하하하 야 야 잔열이가 아줌하게 야 잔열이 진짜 야 잔열이가 있어 야 잔열이가 있어 영화된 말에 좀 두고 있긴 뭐 안 좋았어 아니 그니까 뭐 늙은 사람들은 네 팬이 될 수 없니? 아니 그거랑 좀 다른 얘기니까 알았어 빨리 막아서 미안해 얘기 아시아의 별이니까 이게 아무튼 뭔가 좀 더 이 정말 LA의 수행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네 따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그래도 저희 짠네 투어 오래했고 한 번도 안 갔어 이렇게 아 아 이번엔 명소영과 함께 오래했고 한 번도 안 갔어 아 이번엔 명소영과 함께 함께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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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별 없어요 딱 이별 없습니다 이별이 없는 게임이네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 인증 드라마죠 아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한커피가 채널에 나오는 게 너가 나올 것 같아 20,000년에 더 널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내가 부인 못하겠다 그 얘기는 부인 못하겠다